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그 많은 여러분들 부정선거 점검물들이 노출되더라도 선관위 내부 직원들 가운데서 내부 고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똘똘 뭉친 조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깃발을 올리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본 3권이란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썩은 부분, 후린 부분, 부패한 부분들을 확실히 도려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선거 사물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담당할 때는 선관이니까 세상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쥐고 있을 때 제대로 칼을 꽂지 못하면 그 다음 그 칼이 자기를 맞추는 거죠. 그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좀 우파진형 사람들은 무르죠. 사람들이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좀 이렇게 그냥 좀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설마 그렇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국힘이 선관이 이렇게 명공을 여러분 퍼붓고 있는데 밑에 여러분들 딱 작은 제목처럼 아차하면 역공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오지게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전체 신문이 도배를 하다시피 한 겁니다. 선관이 문제는 결국 편파성이다.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선관이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한 주역이었다는 겁니다. 왜? 득표수를 발표하는 기관이 선관이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 선거 사무의 최종 결과물 이 바로 선관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기초를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합니다. 그 여러분들 중요한 선거의 최종 결과물을 누가 관리 책임합니까? 중앙선거관리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여러분들 책임은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명공을 가하지만 여러분 아주 오래된 말입니다. 오랫동안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져온 사람이나 세력에게 선이나 호의를 베풀거나 혜택을 제공해서 적대감을 제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주 명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힘 내부에서 선관위에 맹공을 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선관위에 여러분들 역공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동질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단을 갖고 있고 그런 방법을 갖고 있고 그런 도구를 갖고 있고 일곱 번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다 여러분들 충분한 그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해?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우리가 한때 모셨던 보수들을 감방에 집어넣어? 아니, 아들, 딸 능력이 있으면 몇 사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무한하게 만들어? 너희들 선거 안 할 거야? 너희들 투표 안 할 거야? 너희들 후보로 안 나올 거야? 너희들 겁 안 나? 너희들 겁 안 나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곱 번 선거를 핵조한 그런 집단이 선거관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여러분, 지금 국힘당이 일전을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이익이 워낙 눈을 가리기 때문에 놀리고 함리고 나발이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편을 공격해? 우리 보수를 공격해? 너희들 죽고 싶어? 이런 걸 겁니다. 적대감이나 적이 질투심과 시기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가운데 굉장히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의를 베풀고 무슨 뭐죠? 호의를 베푼다 해가지고 하면 그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 깃발 날리고 지금 뭐 선관위를 그냥 조지는데 재미 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관위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병기, 핵심무기인 덕표수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들 그 문제를 파헤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적대감과 적의로 여러분들 똘똘 뭉친 집단이라는 것은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무섭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5년 가운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뭘 했습니까?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룬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여러분들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 조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가 빠진 사전투표특별수 100장당 30자수당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리 여러분들의 민은 천창수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울산광역시의 5개 선거에서 모두 다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젊은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차지해서 여러분들 100% 가운데 20% 최대지 않는 시점에 있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 관련 내놓은 자로입니다. 내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자료는 중앙선거 관련에 발표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료를 세조 생산한 사람은 중앙선거 관련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제조물 생산물 책임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만 했습니까 울산 남구나 김기현 여러분들 국힘당 당대표가 울산 남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룬 울산 남구는 울산광역시 가운데서도 보수 성향이 좀 강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나에서 100장당 15장을 도덕질해가지고 국힘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당나기를 바꿨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감 선거도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당납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당선시켰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완전히 문제 물을 매겨버린 겁니다. 충북 청주 나에서도 20% 전북 궁산 나에도 5% 경북 포항 나에서 15%입니다. 시장 시군 구청장의 기초의원들도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맨 밑에는 여러분들은 2020년도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의 경남 통영 나 지구의 여러분들 조작값입니다. 50% 100장당 50장을 훔친 겁니다. 국힘당 후보를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하는데 국힘당 후보들 정신을 못 차리겠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은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적대감과 적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질 수 없고 그 여러분들 집단이 7번의 공직선거에서 누구하고 이런 팀워크를 맞추는 거 아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런 팀워크를 맞춰서 다 그쪽에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더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범죄를 밝히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묻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오지게 당할 겁니다. 정치를 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가 그거를 여러분 잘 알게 되면 그러면 해법을 구할 수 있지만 그걸 오판하거나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인간 본성을 그냥 해석하게 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엿먹어라 이 친구들아 엿먹어라 이 친구들아 엿먹어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란한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있는 울산 남구에서 조작 역사입니다. 2018년 울산 교육감 선거 조작값 20% 2020년 4.15 총선 김기현 후보 조작값 20%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울산 남구 조작값 15% 2022년도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남구 선거 조작값 5% 2023년도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남구 35% 2023년도 보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 15% 총선 어떻게 이길 겁니까 알라리 램프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 이게 3개 정도만 딱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그냥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짓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뭐 100%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 표를 만질 건지 정신을 못 차리면 칼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 칼을 정의의 칼을 제대로 못 쓰면 그 타이밍이 놓치면 그 다음에 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사에 잊히지 않습니까 투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뭐죠 세상에서 기회를 잡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신들 차리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구도 안 하니까 귀에 쓴 소리지만 그래도 내라도 이렇게 해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도 과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칼을 맞는 거죠 아이고 또 칼을 맞았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해부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해부한 다섯 건이 지금 나왔습니다 도둑놈들 시리즈가 다섯 건이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좀 더해주고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될 수 있도록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되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5월 30일 날 나온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다섯 건 다섯 번째 책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